축하 공연 잠깐 진행하고 축하 공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스오걸의 원래 원념 멤버들이죠 원념 멤버들 우리 유유 먼저 무대로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서 인상을 짜고 정말 이쁘죠 근데 이 미호를 더 살려줄 두 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새롭게 유스오걸을 함께 할 두 명의 친구를 앞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슈 유라 친구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무대에 유스오걸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인사하면 뭐냐고 드릴까요 앞에 보고 인사 이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랬던 박수 좀 차리세요 아이들 뻔치면 안 되죠 아 이게 아마 사진 찍느라고 그죠 양성에다 사진 찍느라 자 그러면 새로운 멤버들을 연결했으니까 먼저 유스오걸 유스오 휘장을 수여하는 수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요식은요 우리 기존 멤버 유유유가 새로운 멤버에게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유스오 휘장을 수여해주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새로운 친구들에게 환영의 인사로 휘장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연습 못 썼어가지고 괜찮아요 천천히 해 아이고 당황하지마 네 천천히 해 네 네 됐어요? 아 네네 됐습니다 땀났어 벌써 땀났어 벌써 땀났어 네 됐어요 네 우리 그럼 4명이 딱 이쁘게 앞에 서시고 우리 유스오걸만의 인사를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쵸? 유스오걸만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유스오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오걸 받았니 유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오걸의 비주온 담당 유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오걸의 멋짐을 맡고 있는 유시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오걸의 기영둥이 맡는 유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유스오걸 보면 이쁜 모습인데 아 일단 이렇게 또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쁜 박수 우리 또 기념촬영팀에도 이사님 함께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또 촬영 그리고 또 한 마디 또 응원의 메시지 하나 네 우리 그 유스오걸이 사실 이제 연기 있을 때는 좀 다른 컨셉이고 유스오는 말 그대로 약간 약간 트웨이스 말 그대로 걸그룹 케이팝의 걸그룹 어떤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는데 기존에 이제 7인조에서 개학기간이 끝나고 또 새로운 멤버 새로운 아이들로 계속 충원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고 그 아마 가장 우수한 외모 비주얼 춤 안무 다 우수한 어떤 대한민국의 키즈 걸그룹의 표본이 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앞에 여기 보시고 사진 네 이사님 이렇게 안 친해 보이시죠 오늘 유난이 이렇게 안 친해 보이시죠 이사님 네 네 여러분 크게 박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빈자리는 곧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우리의 딸날들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또 새로운 멤버들부터 이렇게 좀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스오걸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건지 각오 한 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언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고 성장이 가는 모습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우리 유스오걸 언니들 그리고 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유스오걸로 뽑아주신 이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스오건에 걸맞는 멋진 유시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동생들과 유세가 함께 노력하여 더 멋진 유유가 되겠습니다 만언니로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유스오건에 잘 미끄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또 이쁜 모습 만들어갈지 궁금하시죠 네 유스오걸 혹시 타이틀곡 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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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누가 누가 방금 누구 말씀하셨죠 이따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큰 상자가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들이 선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스오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한번 처음에 그대로 유스오 축하 가사